오늘은 그림책 가제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자체 완결된 그림 이야기 내기 어디 갔어?에 인디자인 편집부터 온라인으로 인쇄소 주문 넣는 방법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그림책의 내용이 되는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블로그에 계속 한 장씩 올리면서 글과 그림을 쌓아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 jpg 파일 38개와 메모장으로 정리한 각 이미지에 붙어 들어갈 텍스트를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인디자인을 켭니다. 이전 그림책인 냄새 수집가 메리는 포토샵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반복 작업에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이번엔 출판 전용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사용해 봤어요. 새 파일을 누르고 책이 될 파일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저는 가로 세로를 210, 230mm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지가 될 페이지 수를 정해주는데 내지는 만들어 놓은 이미지 페이지 수와 일치하게 일단 38페이지로 정했습니다. 페이지 마주보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양면으로 펼쳐진 레이아웃으로 볼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도료는 3mm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여백 및 단락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새 여백 및 단이라는 팝업을 뜨는데요. 여기서 여백을 설정해줍니다. 여백은 실제 책에 표기되는 선이 아니고 내가 페이지 안에 일괄적으로 두고 싶은 여백을 임의로 설정하는 거라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20mm는 좀 넓은 것 같아서 위아래 안쪽 바깥쪽 모두 15mm 정도로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서 내지가 될 파일 설정을 마무리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38페이지들이 옆에 페이지 창에 차르륵 뜨는데요. 지금부터 이 38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이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적용될 가이드를 만드는 건 페이지 맨 위에 마스터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설정된 A마스터를 더블클릭해서 여기서 가이드들을 설정해봅니다. 일단 그림이 들어갈 칸을 설정해주겠습니다. 왼쪽 툴바에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누르고 그림이 들어가면 적당하다 싶을 크기를 왼쪽 A마스터 페이지 화면에 지정해줘요. 그리고 복붙해서 오른쪽에도 붙여줍니다. A마스터가 아닌 본문 페이지들을 잠깐 눌러보면 이렇게 A마스터 페이지에 하나의 설정해준 가이드용 프레임이 본문 전체에 깔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A마스터 페이지로 돌아가서 툴바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한 뒤 이번엔 글이 들어갈 칸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기를 지정해 만들어준 후 복붙해서 옆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들에 준비해놓은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얹혀줄게요. 본문 1페이지를 더블 클릭한 후 컨트롤 마이너스키로 화면을 축소해서 본문 페이지들의 마스터 페이지에서 설정한 프레임들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준비한 이미지 파일 폴더에서 JPG 파일을 전체 선택한 뒤 마우스로 끌어서 본문 1페이지 쪽에 가지고 오면 인디자인 마우스 옆에 이미지가 붙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1페이지부터 사각형 프레임에 클릭만 한번 해주면 이미지가 그 페이지에 얹혀집니다. 38개 파일 모두 클릭으로 인디자인에 얹혀 볼게요. 다 얹혔는데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프레임 칸에 다 채워지질 않죠? 이럴 경우 그림을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갈색 선이 뜨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맞춤에서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해 놓은 프레임 크기에 딱 맞게 그림이 채워져요. 이제 다른 페이지에도 적용해 주면 됩니다. 단축키 Ctrl, Alt, Shift, E 키로 빠르게 다른 페이지들도 그림을 키워줘요. 그림이 모두 페이지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텍스트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모든 본문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텍스트 설정이 들어가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A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고 문자 도구를 클릭한 후 텍스트 프레임에 임시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문장 전체를 선택하고 창에서 문자 창을 꺼낸 후 원하는 폰트와 행간의 크기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아이엠 해민 폰트로 크기는 20포인트, 행간은 27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도 복붙해 줘요. 저는 가운데 정리를 주어서 문자 창 옆 탭에 달락에 들어가 가운데 정렬까지 적용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페이지로 잠깐 나와 보면 모든 페이지들의 설정한 폰트와 행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준비해 놓은 텍스트들을 각 페이지에 복붙해 주면 돼요. 그런데 테스트용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지워야 하니까 마스터 페이지에 다시 가서 테스트용 문장만 삭제해 주겠습니다. 본문 페이지들은 테스트용 문자가 없어도 설정 값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냥 빈 텍스트 프레임에 메모장 글들을 복붙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텍스트 프레임 클릭이 안 될 거예요. 이때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왼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축키를 쓰면 마스터 페이지에 추가적인 수정이 있어도 이 프레임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연결이 끊기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고 텍스트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메모장에 준비해 둔 각 페이지 글들을 하나하나 복붙해 주면 마스터 페이지에서 설정한 폰트 값을 먹은 채로 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38페이지 모두 글들을 복붙해서 완성해 줍니다. 글들도 모두 페이지에 잘 얹혀졌습니다. 만약 폰트 설정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텍스트 프레임의 마스터 페이지와의 연결은 이미 끊겼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 문자 스타일 변경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문자 스타일을 저장해 줘야 합니다. 본문 암호 페이지에나 들어가서 텍스트 한 문장을 전체 선택 후 창에 문자 스타일 창을 켜 줍니다. 그리고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문자 스타일 1이라고 현재 문자 스타일이 저장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문자 스타일 1 안에 설정해 뒀던 폰트와 크기 행간 포인트들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 폰트가 싫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무 문장이나 다시 선택한 후 문자 창에서 폰트를 제주돌단체로 바꾼 후 다시 문자 스타일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스타일 2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보면 문자 스타일 2에는 제주돌단 폰트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전체 페이지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편집에서 찾기 바꾸기를 누르고 서식 찾기를 통해 바꾸면 되는데요. 서식 찾기 돋보기를 누르고 문자 스타일 1을 누르고 다음엔 서식 변경 돋보기를 누르고 문자 스타일 2를 누른 다음 모두 변경을 누르면 문자 스타일 1에 저장됐던 해민 폰트들이 모두 제주돌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기존 폰트 설정이 좋으니 다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까지 끝냈고 지금부터는 각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번호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연결이 끊긴 A마스터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우클릭으로 새 마스터를 눌러 B마스터 페이지를 생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B마스터 페이지가 나오고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페이지 번호가 나올 텍스트 프레임을 원하는 크기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 커서가 반짝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B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 B를 드래그한 후 페이지 번호 문자 설정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줘요. 저는 폰트 모양은 그대로 두고 크기는 10포인트, 단락 설정은 가운데로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 창에서 개체 및 레이아웃 정렬 창을 켜주고 맞춤 대상을 여백의 정렬에 체크해준 뒤 개체 정렬을 가운데로 선택하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뜻하는 B가 여백 칸 안에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높이는 좀 내려서 여백선과 딱 맞춰줄게요. 오른쪽에도 페이지 번호가 있어야 하니 B를 복붙해서 오른쪽에 붙여온 후 정렬 창 가운데를 클릭해 좌우 위치를 맞춰준 다음 아래쪽으로 왼쪽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해줍니다. 이제 완성한 B마스터를 아래 본문에 적용시켜야겠죠. B마스터 페이지를 누르고 우클릭을 한 후 페이지에 마스터 적용을 눌러주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적용 페이지를 모든 페이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본문에 페이지 번호까지 자동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기에 화면 모드 미리 보기를 눌러서 본문 내지가 잘 완성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 잘 들어갔는데 저는 엔딩에 여운을 주고 싶어서 38페이지 뒤쪽에 페이지를 두 장 더 추가해 꾸며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추가 방법은 페이지 창에서 우클릭 페이지 삽입을 누르고 페이지에는 추가할 페이지 수 2를 적고 페이지 삽입은 마지막 페이지 뒤에 해야하니 삽입 칸엔 38을 선택 그리고 추가하는 페이지들은 마스터 페이지 설정 적용 없이 꾸미기 위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빈 39, 40페이지가 생성돼요.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엔딩 페이지를 꾸며주면 이제 내지 파일 만들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앞표지와 뒷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중철 제본으로 주문할 거라 앞표지 뒷표지는 따로 한 장씩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주문을 넣을 인쇄소 가이드를 보니 중철 제본은 표지와 내지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앞쪽에 앞표지와 앞표지 안쪽 페이지가 들어갈 두 장 뒤쪽에 뒷표지와 뒷표지 안쪽 페이지가 들어갈 두 장 이렇게 총 네 페이지를 추가 삽입 후 표지 부분 페이지도 꾸며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삽입하는 건 아까처럼 페이지 창에서 우클릭 페이지 삽입을 누르고 두 장을 1페이지 앞에 오게 설정해준 뒤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추가 페이지 두 장을 삽입해줘요. 여기에 포토샵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표지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돌연 크기를 포함한 216에 236mm 300dpi 크기로 만들어 준 뒤 이미지를 끌고 오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앞표지 안쪽 면은 저는 표지 난 단면 인쇄를 진행할 거라 안쪽 면은 인쇄가 안 되니 빈 페이지로 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뒷표지의 안쪽 면은 비워두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미리 만든 뒷표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얹혀주며 표지와 내지까지 모두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쇄소에 보낼 pdf 파일을 내보내야 하는데요. 이거는 주문 넣을 인쇄소 사이트 가이드를 확인하는 게 인쇄 작업에 용이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인터프로 프린트에서 주문할 거라 인터프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내보내기 작업 가이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파일 내보내기 Adobe pdf 인쇄용을 누른 후 저장을 누릅니다. 맨 위 pdf 사전 설정은 고품질 인쇄로 놓고 첫 번째 일반 탭에서 내보내기 형식을 페이지로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축 탭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따로 안내는 없지만 인쇄용은 해상도가 최소 300dpi 이상은 돼야 하니 150으로 표기된 숫자들을 모두 3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탭 표시 및 돌연 탭으로 갑니다. 인쇄소 홈페이지에서 알려준 대로 재단선 표시를 체크하고 문서 돌연 설정 사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눌러요. 저 같은 경우는 문서의 투명도 혼합 공간이 뭐라고 하면서 경고창이 뜨는데 제가 RGB로 그린 이미지들을 인쇄용으로 만들면서 생긴 오류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재분이니까 약간의 색상 변화는 감소하기로 하고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보내기 한 pdf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페이지별로 재단선이 표시된 채 인쇄소 전달용 pdf 파일이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원하는 인쇄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문을 넣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전에 독립 출판할 때도 인터프로에서 주문해서 계속 이용하는데요. 이건 취향이니 각자 편한 곳에서 주문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고 책자에서 인디고 인쇄를 누릅니다. 책 제목을 넣어주고요. 사이즈 직접 입력을 넣고 제품 사이즈에 작업한 책 사이즈인 210, 230mm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편집 사이즈에 자동으로 돌연 사이즈까지 추가된 숫자가 입력돼요. 수량은 1부로 입력하고 중철 제본을 클릭합니다. 중철 제본은 가운데 스테이플러가 박혀있는 제본이에요. 그리고 아래 표지 옵션으로 내려옵니다. 표지 용지는 고급지중 랑데뷰 내추럴 210g을 선택했고 인쇄 방법은 단면 4도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표지 안쪽도 인쇄하시는 분들은 양면 8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지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수는 표지 제외한 총 40페이지 숫자를 넣어주고 내지 용지는 미생모조 120g을 선택하고 인쇄 방법은 내지는 양면으로 컬러가 인쇄되어야하니 양면 8도 컬러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번에 후가공을 따로 안할 생각이라 밑에는 다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일 업로드를 눌러줘요. 파일이 올라간 걸 확인한 후 주문하기를 누르고 결제까지 하면 이제 배송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주문하기를 일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배송까지 3일밖에 안 걸렸네요. RGB로 그려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색상 변화도 없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그림책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가재본을 만들어 출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재본 하면서 완성했던 인디자인 파일은 규격이나 배치 등만 좀 더 수정해서 이전 그림책 냄새수집가 메리처럼 곧 전자책으로 등록해 볼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그림 작업을 하면서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생기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